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네 왜 안오나 했네 바다에 걸레가 떠있네 거의 군대식 도루 우 얘 쏴 이거 쏴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아이고 나 이제 페어그리스 땜목 자 이제 여기서 우린 탈출해보죠 그는 오늘도 그랜드케네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음은 얼마나 대단한 곳에서 살아남을지 페어그리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푸샤아아아 이러면서 페이드아웃 근데 대포 안 쏴 대포병 다 타죽었나? 얘네 가끔 노래부르는데 오늘은 노래 안부르네 맞아요 넘베베베베베 어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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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총총발사준비이 크으으으으으으 심지어 왼쪽에 있는 애들은 멍받아보면서 놀고 있어 한국에서 술 마셔야 되는데 바다에 나온 지 지금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애들이 노래를 이제 안 부르기 시작하는 거라고 향수병 걸려서 내가 태평양 건너냐 배에 레몬 실려있고 막 그렇겠네 그러면 대장소는 이게 모랄빵이 안 난단 말이야 짱나게 하이샤 어허허 오키 오케이 오케이 지네배에다 지네가 불 붙였어 좋아 어허 하이악 우리의 차량의 차량이 정해졌어 휙돌려 휙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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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불안한데 야 이거 좀 불안한데 대장 근처에 있다고 미쳐가지고 신났네 이거 이 배 통째로 지금 화약에다 불 붙여서 터뜨리면 여기 지금 핵폭탄 실험장 됩니다 이만큼 여기 이만큼 돼가지고 아마 버섯구름 바로 생길거 바하게 때려주면 고픽 여기될 여기될 어허 여기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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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런랑 같이가면서 얘 먼저 죽여야되겠다 이거 아니 배가 이만큼 빠개졌으면은 솔직히 못살아 도망쳐야되는게 정상 아냐 아니 배가 이정도면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야지 이거 뭐야? 쟤네 대장이 뭐랄빡날까봐 계속 뭐 넣네 지금 계속 뭐 넣고있네 갑자기 대포로 왜 안쏘져? 근소하게 지고 있음 대포를 안쏴? 대포 다 떨어졌나? 대포병이 다 죽었어? 아니 쏘는데? 이거 자동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쏘는구나 흐허 쏴 부셔 그렇지 갑자기 기 확 죽는거봐 폭파시켜 이씨 제발 장군이 죽었어? 어 진짜네 어쩐지 말을 더럽게 안듣더라 장군 비석 세웠네 아 불화살 미친데 이소네 이거부터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야 저편에 보자 부서서 총으로 쏘서 죽여버리자 안되겠다 마루님 감사합니다 오우 배 크기 봐 아 마루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팬클럽 서포터 가입 고맙습니다 숙선 죽으면 목 매달아야 된다고? 아니 설마 어? 흑설아! 아니 갑자기 왜 내려어? 흑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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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어이없네 어? 아니 흑선 또 올 거야 다음에 오면 또 한 대 잡자고 아마코랑 무역이나 해야 되겠다 음 음 나포됐으면은 바로 새블로우기였는데 어 뭐야 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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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뭐 이렇게 멀리 도망가 뭐 이렇게 멀리 도망가 헐 흑설아 하아 아아 이거 나가서 욕욕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목을 따? 나가서 목 따 버리자 나가서 목 따 버리자 야 흑선 팬들 많았나보다 흑선 부서져서 터지자마자 바로 30명 나갔어 흑선 터지자마자 그 흑선 흑선이 떠난 그 공허함을 메우지 못해서 30명이 방송을 떠남 흑선 자동하면 재미없잖아 자아 얘네가 저 기병이자 군병이거든요 이건 뭐야 이건 뭐 4개가 있네 개장급 둘은 좀 빼놓고 얘네 앞에 정면에 얘네 놓고 그 뒤에 카타나 사무라이 놓고 기병 둘 기병 둘 여기다 놓고 기병 1번 네 됐으 여기서 여기까지 쏠 수 있나? 공성무기 여기서 쏠 수 있나요? 오 쏜다! 움마만 모험해 자 오늘 정월 대보름 강강수월내 시작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방 역시 영웅들은 달라도 달라 어떤 경우를 가져오니 정월 대보름의 폭발 정월 대보름 와아 대박 기병이 녹네 기병이 도륙당하고 있어 타자 얘네 미쳤는데 다 튀나요? 와아 열정적으로 튀는거야? 뭐야? 잉? 한 이쯤에다 쏘면은 여기 밖에 있는데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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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튜야? 가자 기병들 궁병만 박아야지 투석기 사격 금지 고싱 쟤네 언덕에서 싸울라 그러는거라고? 어 진짜네 야 야 속았다리 야 속았다리 속았다리 와 와아 공성차 앞으로 못 움직이는데? 공성차를 버리는건 있는데 공성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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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